안녕하세요 짠짠짠짠 하나 둘 셋 있을때 자네 후회하지 말고 있을때 자네 후회하지 말고 있을때 자네 흔들리지 말고 있을때 자네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때 굶잡지 그랬어 있을때 자네 그러니깐 자네 있을때 자네 그러니깐 자네 이번엔 마지막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맘에 극복을 열어줘 하나 둘 셋 아무도 모르게 고급하실때 어느 때마다 너를 찾는거야 바라보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더 이상 내게 무엇을 바라나 있을때 자네 아무도 모르게 있을때 자네 흔들리지 말고 있을때 자네 흔들리지 말고 너희 있을 때 문 닫지 거래서 이 손에 잘할게 이 손에 잘할게 이 손에 잘할게 이 집은의 마지막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에 도봉을 걸어줘 아무도 모르게 보고파줄 때 걸을 때마다 너를 찾는 거야 바라보고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그 이상 내게 무얼 바라나 이 이쪽 내게 이 이쪽 내게 오우우우우우 잘하셨어요 오랜 랍